이번 보여드릴 영상은요. 아주 간략한 영상인데요. 볼케인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던지실 때 바로 격관되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일반 가정에는 청테이프나 덕테이프를 이용하셔서 가운데에 흔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원형 작은 자석을 이용해서 이쪽에 살짝 붙여주시면 레버를 내렸을 때 보시면 자석 힘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. 이렇게 그래서 안전핀을 뽑고 던지신 다음에 실제로 땅에 닿아서 충격으로 이게 열려야지만 격발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간단한 팁이 되겠습니다. 가장 편하고요.